여정현의 정책연구 사망권 로우메이커.org 네이버 상대적 검색량으로 살펴본 국민의힘 당권경쟁 2월 첫째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국민의힘 당권경쟁에 참여한 후보들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후보의 상대적 검색량은 구미시의 박정희기념관권립부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미 방문시 소폭올라스나 남진과 김양경 관련 유감표명 등으로 상대적 검색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나경원 의원의 자택월 2월 3일 방문한 이후 상대적 검색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상대적 검색량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미 방문시 하락했으나 김영우 국민통합위원이 해촉되면서 상대적 검색량은 증가했다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상대적 검색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1월 31일 남진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2월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절을 방문하여 상대적 검색량이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 추세를 보였고 일부 의원들과 관련된 당규 관련 추장은 큰 상승을 유도하지 못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는 2월 2일 박근혜 전 대통령께 생일 선물을 전달하면서 상대적 검색량은 증가하였으나 그 후에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경태 후보의 경우에는 상대적 검색량은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완전국민경선, 윤신전당대회의 비판 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는 1월 30일 천억 정도의 예산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기형 간 권리 계획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구미에 금호공대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2월 1일 남진, 김영경과 관련된 사진 관련 유감을 표명하였고 이러한 점은 상대적 검색량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김기현 후보는 2월 3일 나경원 의원을 찾아갔고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즉각적인 지지 답변은 얻지 못했지만 상대적인 검색량은 상상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2월 1일 의원들이 낮에는 김기현 후보를 찾고 밤에는 안철수 후보를 찾는다는 발언을 하였고 김영우 의원은 국민통합의원에서 2월 2일 해촉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상대적 검색량 상승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2월 2일 손바닥에 총선 승리, 윤힘 화합이라는 글귀를 쓰고 윤신보다는 윤힘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윤상현 후보의 경우에는 상대적 검색량이 감소 추세를 보여주었지만 1월 13일 윤상현 의원과 남진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서를 방문하면서 상대적 검색량은 속폭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4일은 황교안 후보와 같이 고향정 당협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월 4일 일부 의원들의 행동과 당규 관련된 주장을 하였지만 상대적 검색량 상승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봅니다. 황교안 후배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월 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여 생일 선두물만 전달하고 상대적 검색량은 속폭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꽃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조경태 후보의 경우에는 1월 29일 전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2월 2일에는 완전 국민 경선을 실시하자 그리고 2월 3일에서는 윤심 전당대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지만 상대적 검색량의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예상자들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책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